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연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 딱 자기가 잘못한 건 화가 나가지고 야 인마 너 내려 이 딱 6자인데 이거를 4가지 혐의 다 넣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증거인멸은 지금까지는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4가지나 해서 이거 마녀사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법기관에서 이제 조사 이후에 기소를 할 것이고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죠. 또 법률 전문가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차제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벌어진 현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이것을 기하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느냐 나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오너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공깃돌과 같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오너의 인식과 철학이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합니다만은 여상무라는 사람이 그런 게 나왔다 합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그대로 기업 문화로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고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차제에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문제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국민적 분노를 끌었거든요. 뒤에 철회가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램프 리턴이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램프 리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항공 운항 노선을 변경시키는 행위거든요. 아시다시피 공항에 그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 있어서 원래 관제탑에서 지시한 사항을 어기고 개인의 소위 말하는 오너 일가가 그것을 다시 돌려라.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 행위 자체가 이것은 대단히 승객들에게 안전에 위협을 준 행위다. 그 다음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장은 그 기내에 사법 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항 시간 중에는요. 기내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안전 위험 난동 이런 것들을 제압하고 제어해야 하는 1차적 채무가 사무장에게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무장을 기내에서 내리게 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 비행기 도중에 소위 사무장이 해야 할 역할적 사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점이 대단히 잘못된 행위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소위 말하는 온화 그리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차지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질이 없는 2세 3세들을 이것을 자기의 사기업 소유물로 해서 거기에 고위 먼죽을 오는 이런 소위 기업 문화도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온화의 일가 자재가 되건 누구가 되건 이런 사람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형사처벌을 받은 일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존중해야 할 또 많은 법정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업의 경영할 만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자리에 단지 온화의 일가라고 해서 고위죽을 주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기타 특권을 행사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이 되려고 그러면 이번 것을 기하로 해서 기업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검찰 말씀하셨는데 검찰은 아시다시피 이제 권력기관은 아시겠습니까? 권력기관은 좋은 의미에서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의 눈치,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여론을 살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여론은 엄청나게 거세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8자, 6자인가요? 그 말을 가지고 4개의 제목을 넣은 거고 또 하나는 정무적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검찰이 과거에 그려왔던 검찰의 권력기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대기업의 총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전노의 재판이라든지 대기업의 총수 전부 들어갔다.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로서도 칼은 요란하게 뺐지만 궤도 나머지 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경이다. 좀 어려운 시경이다. 네. 알겠습니다.